레슨 1의 Advanced Grammar가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제목이고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제일 먼저는 절의 성격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뭐뭐 하는 누구든지 누가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는 무엇이든지 이거 통일성을 갖춰서 외우면 더 쉬워 무엇을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다시 명사절일 때는 든지 부사절일 때는 라도 이렇게 외우면 쉬워 근데 문제는 뭐지? 너네가 절의 성격을 파악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늘 강조하지 접속사는 무조건 절의 성격이다 명사절은 어디? 주어 목적어 부사절은 완전한 문장의 앞뒤 그래서 다시 절의 성격에 따라 든지 혹은 라도 라고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됐지? 그 다음 둘째 바꿔 쓰는 거 명사절일 때는 anyone anything that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who, no matter which, no matter what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너네가 절의 성격을 파악 못하면 아무 문제도 못 풀어 그게 해석 문제가 됐든 바꾸는 문제가 됐든 절의 성격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거야 자 바로 해볼게 그래서 절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여기 쓴 것처럼 문장 성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인트로에 있는 절의 성격 파악하는 법을 모르면 문법을 하나도 못해 그래서 인트로를 외워야 돼 2번 3번 특별히 자 한번 해보자 자 너는 고용할 수 있다 뭐 누구누구를 고용하다 다동사 다동사디니까 목적어 목적으니까 명사절 아주 간단한 단계야 명사절이니까 너가 좋아하는 누구든지 이거 다 써놔 나는 말로만 하지만 너네는 써놔야 돼 너가 좋아하는 누구든지 그를 고용할 수 있다 또 뭐지? 바꾼다 싶으면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그 다음 해볼까?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의 결정을 완문이잖아? 완문 앞이니까 부사절 수식어 자리어는 부사절 부사절이니까 이번에는 어떤 것을 그들이 선택하더라도 라도라고 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바꾸면 바꾸면 뭐가 되지? anything 아니지? 부사절이니까 노메럴이지 노메럴 그 다음 너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? 아니다 여기서는 꺼내는 거니까 너는 꺼낼 수 있다라고 하자 뒤에 내용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야 너는 꺼낼 수 있다 꺼내다 타동사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목적어절에 오는 명사절 명사절이니까는 어떻게 너가 이렇게 끊는 게 더 낫겠다 근데 너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것을 꺼낼 수 있다 냉장고로부터 이해 됐지? 그래서 명사절이니까 어떻게 또 바꾼다? anything that 절의 성격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 나는 어 오케이 데려가다가 낫겠네 지금은 데려갈 것이다 이게 꺼내다가 됐든 데려가다가 됐든 누구누구를 뭐뭐를 꺼내다 누구누구를 데려가다 괜찮잖아? 그러니까 뭐뭐를 이 뒤에 오는 타동사 명사절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으로는 사람이 낫겠네 그 다음에 명사절이니까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그를 나는 데려가겠다 그 다음에 명사절이니까 사람은 anything anything이 아니지 사람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지? anyone who 그 다음 너는 나갈 수 없어 너의 숙제를 끝나기 전까지는 완문이잖아 완문 앞에 오는 수식어 수식어 자리오는 부사절 부사절이기 때문에 또 해석은 여기서 해석적으로 이제 whatever이 나을 것 같고 무엇을 너가 말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돼 그 다음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no matter what 그 다음 우리는 일해야 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의역할게 완문이지? 완문 앞에 오는 수식어 수식어 자리오는 부사절 그 다음에 해석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거는 사람이니까 whoever 해석적으로 누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어머 라도 라고 했지 무사절은 그 다음에는 바꾸는 거는 no matter who 4번 마음껏 드세요 과일을 나무에 있는 정원에 있는 완문이지 잠깐만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문장 시작은 여기였네 자 가져가세요 과일이겠지 가져가다 타동사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오는 명사절 너가 좋아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명사절이니깐 너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너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바꾸면 그 다음에 바꾸면 that 나는 거기 있을 거야 완문이지 완문 뒤에 오는 수시거 수시거 자리오는 부사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니까는 와래걸이 해석상 더 낫고 그 다음에 해석적으로 그 다음에 해석적으로는 음 부사절이니깐 나도겠지 무엇이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 바꾸는 거 노메럴이지 무조건 노메럴 what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면 해석 문제든 바꾸는 거 문제든 절대 못 풀어 그래서 명사절의 위치 어딘지 부사절의 위치 어딘지를 잘 파악해서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 뭐 한 문제 시험에 낸다고 했으니까 한 문제는 꼭 나오겠지 많지 않지만 가져갈 수 있는 별로 어려운 문법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 열심히 잘 복습해봐